점순이가 나를 대신 꿈꾸고 있다고요. 점순이가 나를 대신 꿈꾸고 있다고요. 점순이가 나를 대신 꿈꾸고 있다고요. 점순이가 나를 많이 모아 놓고 나를 포기하니까 그는 그 본능이 다 되는거에요. 점순이 나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. 점순이 나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. 점순이 나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. 오늘의 날을로 매일 알리는 모델이 새실리 질리 렉엑스 정환이가 깨어났어 엄마 엄마 좋아 봐 오 좋아 좋아 누가 찍어 봐 잠에 들고 있던 저녁이 잠시 내던가 Don't think about anything Don't want it then you'll be happy 흘러가는 대로 잠시만 아무 순간 내고 아빠도 말했어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어 아 나머지도 잘 품어서 건강한 병아리 많이 태어나게 하렴 건강한 병아리 많이 태어나게 하렴 저의 일을 엉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